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가 잘 달릴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신 분들이 팬 여러분들과 기자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 대해서 항상 좋은 얘기 또 써주시고 받쳐주셨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저희를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해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바쁜 와중에 저희 자리에 함께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집에 돌아가서 각 매체에 우리 기자님들께서 써주신 기사를 제가 직접 니디디 클릭을 하고 조화를 누르면서 또 메인에 걸린 기사들은 또 제가 링크를 걸어서 저희 SNS에 올리면서 서로가 상고상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좀 감탄했습니다 선생님들 좀 잘 우리 기자 선생님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기사님 마무리하고 포토타임을 진행할 텐데요 어떻게 아 아